작업실로 향하는 규승씨 집 전체를 고루 비추는 환한 햇살 덕에 기분마저 화창해진다 작업실은 큰 창틀을 통해 채광과 통풍은 물론 주변 풍경의 변화도 놓치지 않도록 집을 설계할 때부터 특별히 신경 썼다 화가인 규승씨에겐 중요한 요소들이다 몇 년 전 전시회에 걸었던 작품 규승씨도 오랜만에 다시 본다 규승씨가 그리는 그림은 한국화 요즘은 먹은 쓰되 종이를 한지 대신 수채화지로 바꿔 쓰며 자신만의 화풍을 완성시켜가는 중이다 그림은 그래도 몇 년 만에 한 번씩 꺼내서 바람을 쐬줘야 돼요 거풍을 해야 된다고 그러나 스키찬 것도 마르고 그림 뒤에 그리고 벌레 생기는 것도 막아주고 그래야 되는데 이번에 꺼내는 거고 저 안쪽에 있는 건 못 꺼냈어요 우리 동네 와서 그린 그림 딱 하나 이거 하나만 그렸어요 이 밭이 비탈진 밭을 자드락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밭하고 밭 사이에 길들과 이런 것들이 잘 어우러지게 그린 것이지요 이거를 더 해야지요 앞으로 이어서 이런 그림을 더 해야 되는데 지금은 머릿속으로 계산만 하고 있어요 계산만 하고 있으니까 언젠간 그려야 되고 우리 동네를 그려야 되는 게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를 그려야 그래도 여기 사는 사람들한테도 어 그런 걸 그리셨네 이렇게 얘기했죠 언젠간 보자마자 마음을 뺏긴 이 동네만의 멋진 풍경들을 자신만의 화풍으로 화폭에 담는 것 요즘 규승 씨가 꾸고 있는 꿈이다 학교 그만두기 전에 작업실에서 한 3년 동안 미술실에서 미술실 옆에 작업실이 조그만 공간이 있어서 내가 작업실을 만들었어요 거기서 한 3년 동안 맨날 다 일요일날도 토요일날 매일 가서 죽치고 아침에 가서 5시까지 퇴근 시간까지 매일 그리고서 이런 거 그리기 시작한 거예요 계속 근데 이제 본인이 만든 스타일이 좋은 평가를 받으면 이렇게 뜨는 화가가 되는 거고 그게 만든 게 별 볼일 없으면 별 볼일 없는 화가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이런 작업을 계속하다가 조금씩 바뀌겠죠 이거 같이 스쳐지도 해보고 막 이렇게 하면서 한지도 하고 화선지도 하고 계속 바꿔가다가 어느 순간에 좋은 그림이 될 수 있으면 선생님으로는 투했지만 화가로서는 여전히 꿈 많은 현역이다 고 stukalous 뭘 비켜가 되나요? 그러다 고 locally